안녕하세요. 지난 9월 18일 끝난 U-18 야구 월드컵에서 한국은 대만, 미국, 일본에 이어 7승 2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숙적 일본과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투수 김서현 선수가 최고속 101마일로 162km 놀라운 구속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이 기사 보도를 했고 야구 네티즌들은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생이의 관련 기사와 댓글 반응이 없어 다소 지난 기사 내용과 반응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일본전 시속 101마일의 강속구를 던져 화재 김서현 투수 귀국 고등학교 일본 대표 사무라이 재팬이 3위를 차지했다. 제 30회 WBSC U-18 베이스볼 월드컵에서 화재를 휩쓴 것은 한국 대표의 우한 투수 김서현 투수였다. 15일 열린 일본전에서 아사노쇼 오고 외야수에게 던진 직군은 시속 101마일 약 162.5km을 기록. 사연투하며 일본과의 3위 결정전에서는 무너뜨린 것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일 대회가 열린 미국에서 귀국한 김서현 투수는 바로 1군에서 던질 자신이 있다. 다음 무대로 한국 프로 야구에서의 활약에 시선을 옮기고 있다. 한국신문 스포츠조선이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김서현은 이 대회에서 6경기 10과 3분의 2이닝 동안 2승 1세이브 평균 자책 5.25를 기록했다. 마지막 4경기의 연투에 대표팀 에이스 역할을 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이어 원의 실점이 많았는데 팀이 좋은 성적을 내 기쁘다 는 본인의 코멘트를 소개하고 있다. 대회 기간 서울에서 열린 한국 프로야구 드래프트 회의에서 김서현은 한화로부터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1순위 지명은 예감했다며 몸 상태도 좋고 바로 뛰고 싶을 정도. 당장 1군에서 던질 자신이 있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일단 좀 쉬려고 한다. 한국에 돌아왔으니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프로 입성을 고대하는 눈치다. 이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한화 카를로스 수배로 감독이 활짝 웃으며 김소현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회뿐 아니라 고교 시절 수년간 투구수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젊은 투수는 건강이 최우선 김소현에게 최적의 플랜을 제시하고 싶다며 벌써부터 기용 플랜을 고민하고 있다. 댓글 반응 첫 번째 일본전에서는 최종회의 등판에 갑자기 무사일 1호에서 2사 만루의 위기를 가까스로 무실점 두 번째 일본전에서는 이닝 도중 등판에 타자 4명에게 아웃 한 개도 잡지 못한 채 3실점으로 노가웃 이것으로 왜 사무라이 U-18을 압도한다는 표현인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뭐 충격도는 넘버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야당법석을 해서 망치는 패턴도 많으니까 천천히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라이 U-18을 압도에 관해서는 한국지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이라면 즉시 전력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일본에서는 몇 년 이군에서 키우지 않으면 무리겠지만 스테미너 부족, 재구력 부족 등 과제는 많다. 일본 고교 야구라면 지방 예선 탈락이겠지. 사사키나 오타니도 고교 지방 예선에서 사라졌었음 드래프트에 걸렸다고 해도 잘하면 3등 정도 아니야? 젊은이가 자신 있다고 뭐가 잘못이야? 나중에 현실을 깨닫는다 해도 성장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냥 놔두면 돼. 163km의 매력은 물론 있지만 던지는 방법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던지는 방법 때문에 컨트롤의 불균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개선점은 꽤 있지 않을까? 겸허하게 배우는 것을 하나씩 습득해 나가면서 3에서 4년째부터 어떻게 되는가? U-18에서의 이 정도 성적에서 크게 웃는 모습부터 고쳐보면 어떨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공만 빠를 뿐 전혀 특징이 없습니다. 불균형이 있고 직구도 투심처럼 공이 죽습니다. 한국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용된다면 한국 프로야구의 레벨이 문제군요. 즉시 전력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처럼 시간을 들여 키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구속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성적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말이죠. 지금은 몸을 만들 때이니 부상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참이지만 댓글이나 한국리그 사정을 감안하면 1. 연재부터 무리하게 할 것 같다. 평균 자책 5.25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회 투수로는 좋은 방어율이었나요? 프로야구라면 별로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젊은 선수니까 힘내세요. K-야구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몸이 고장나지 않게 차분히 기다릴 수 있을지 아마 무리일 것 같아. 한국리그라면 통할지도 몰라 현 시점에서 일본 대표의 대응이나 오버스로가 아닌 곳에서 구속만큼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재구도 치기 좋은 정도 파자에 부딪혀 난리 나고 그래서 치명상을 입고 장기 부상 자명단에 오르고 허술한 수술 때문에 재활도 여의치 않고 예전의 구인은 돌아오지 않은 채 보통 투수로 재출발 그런 곧이겠지 조금씩 닮은 일이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짓 깨우면 훔 그 Oliv 이 라인 전